먼저 오늘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신 CMDA, FMDA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쁜 와중에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비둘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CMD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2년 4학기 기준이었고 강의 시간은 주 3일로서 7시부터 10시, 여름 경우는 월, 화, 목, 금 세션과 수, 토 세션이 있습니다. 모듈원은 여러분들이 필수 방법을 하십니다. 기업, 경영학, 경제학, 조직, 경영학, 재무의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듈트로는 두 번째로 기업, 경영, 통계학, 그리고 조직, 경영학을 이어서 들으시고 재무의계를 역시 이어서 듣게 되십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당장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차피 1년차 때는 필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경기, 그리고 상대 번호님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훈련도 하면서 커리큘럼을 차차 채워나가는 작업을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후배님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봐라! 라고 추천하실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사실 딱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연세대표 MBA가 다양한 국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다음 세션에 원우의 소개가 있을 텐데 산업연대국, 배내대회국, 연세통합국, 스포츠문화국, 골프국, 사무 운영국 이렇게 있는데 저는 2020년도에 사실 모든 국에 가입해서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만큼 내 시간, 개인 시간에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신념 중에 하나가 아, 내 열정이 실력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제 가슴에 항상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연세대학교 MBA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으로 쌓아 더 승화시켜서 연세원우님들과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역주로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저녁 한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를 대략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는 강의실은 1학년은 똑같은 강의실에서 들으십니다. 경영관 지하 1층 B102호이고요. 그리고 B102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기세키티브 라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상관이 붙이 되어있고 안식이랑 물이랑 영화를 저희가 붙이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쉬는 시간마다 들으셔서 거기서 관심을 두시고 다른 어른들이랑 비화를 담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3 호시 1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수 iscion국에서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